네! 오늘의 이 튜너는 바로 여기 있는 이 페달 튜너입니다. 키시일렉트로닉에서 나온 폴리튠인데요. 가격은 13만원. 이 튜너는 일반적으로 이제 쳤을 때 한 주씩 튜닝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페달 튜너입니다. 다 맞으십니까? 녹색불이 딱 들어오네요. 그럼 다른 튜너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? 바로 스트럼에 있습니다. 쫙 긁으면 지금 보이시죠? 줄 6개가 같이 뜹니다. 지금 6번 줄하고 1번 줄은 다 맞아 있기 때문에 아예 뜨지를 않는데 나머지 5, 4, 3, 2, 2의 경우에는 지금 모자란다고 이렇게 떠있죠? 5번을 쳐보겠습니다. 진행해드릴게요. 4번 줄. 하나도 다 맞은 줄은 사라지게 됩니다. 회사님의 transforms MRT. 이렇게 맞히던 랩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은 다 맞은 줄은 사라지게 됩니다. 이런 시간에, 좀 더 맞히던 것 같습니다. 다 맞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네 이렇게 튜닝이 다 맞게 되면요 저런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. 지금 다 사라졌죠? 네 이렇게 지금 튜닝이 다 맞으면 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6개의 튜닝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 사실 6개의 튜닝은 약간 비주얼적으로 치신 다음에 어떤 질이 틀렸느냐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쓰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단일 튜닝해서 사용하시는게 일반적인 튜닝처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격도 뭐 13만원 페달 튜닝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죠? 네 예쁘고 작고요. 페달보드에 하나씩 올려놓으시면은 여러분들 공연중에 편하게 보시면서 튜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. 네 오늘은 이탐 MTC의 튜닝의 폴리튜닝이었습니다. 네 오늘은 이탐 MTC의 튜닝의 폴리튜닝이었습니다. 네 오늘은 이탐 MTC의 튜닝의 폴리튜닝이었습니다.